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자동차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하면 정말 일단 대한민국 1등 하우스 하나금융투자죠 거기에 1등 자동차 애널리스트 송선재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외모만 봐도 이미 자동차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자동차로 평생을 정말 단련되신 분입니다 우리 송선재 연구위원님 일단 뭐 주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현대차 기업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이제 천천히 들을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조금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G80 잘 나왔습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워낙 자동차는 호불호가 다 갈리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당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도 한데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G80 GV80도 사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GV80도 예약 대수가 2만 2천대 2만 5천대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 G80도 한 근 3만 대 근접하게 예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카봇 아세요 카봇? 아 그럼요 잘 알죠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봇 닮으셨다고 네? 카봇이라고 그 자동차와 로봇이 이렇게 네 알죠 저희 아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카봇에 무슨 캐릭터를 닮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자동차에 푹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80 잘 나왔고요 GV80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괜찮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좀 괜찮나요? 지금 아직 사실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나 그 다음에 기타 시장에서 이제 들어갈 차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외 소비자들의 뭐 직접적인 유저 반응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언론 평가라든가 아니면 해외 주요 자동차 사이트의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같은 거?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대차는 꽤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도 됩니까? 일단 현대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 대비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조금 좋은 게 일단 내수라는 어느 정도 탄탄한 시장이 있고요 내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좀 일찍 맞았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좀 나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현대자동차는 제너시스 라인업을 이미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제너시스 GV80은 없던 모델이었고 G80은 나온 지 7년이 넘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만 보면 혹시 현대차의 주가에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냐 예를 들면 국내에서 많이 팔렸다고 해서 당연히 현대차 올라가겠지만 현대차는 또 글로벌하게 더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이랑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전체 판매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가 좀 안 되고요 100대 팔면 17대가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네 그 정도 팔리는데 그런데 대수 기준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높은 자동차가 좀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좀 저렴한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형차, 중형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 현대자동차가 픽업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 자동차의 판매처가 한국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ASP가 더 높기 때문에 ASP요? 네 평균 판매 가격이요 전체 자동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20%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고가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회사 측에서 지역별로 마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국 시가 좀 더 높을 것이다 네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30% 이상이 한국 영향을 받고요 거기다가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주력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다른 시장에서의 그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국이랑 미국이랑 예를 들면 동일한 모델인데 미국의 더 좋은 철판수 이건 루머겠죠? 그거는 스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시장 소비자들과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사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 인증 기준과 미국 자동차 인증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소나타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금 조금씩 차이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미국이 좋아요? 글쎄요 그거는 딱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차이는 좀 있다 그런데 그건 예를 들면 안전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철판 두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전 기준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안전 기준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그거는 부품별로 다 달라서 또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질문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도 잘 나왔습니까 이번에? 네 아반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좀 약간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덜한 게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면 최근 한 5년 동안의 트렌드 자체가 세단이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단 시장이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면 SUV 그러니까 저기 세단 비중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수출하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 전체 시장에서 50%나 돼요? 미국은? 세단에서 50%였는데 최근에는 30% 언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타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연간으로 한 20만 대 정도가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10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아반떼가 옛날에 5년 전, 4년 전에 현대자동차한테 미치는 영향 대비 그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좀 팔리는 거는 산타페나 이런 게 좀 많이 팔립니까? 네 SUV가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역시 미국도 SUV 열풍은 지금 몇 년째 계속되잖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거 안 꺼지고 계속 갑니까? 일단 저희도 이게 이렇게까지 70%대까지 SUV 비중이 올라갔던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SUV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야각이 되게 좋다 운전하기 편하다는 것도 많고 힘도 좋고 최근에 또 여가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짐을 또 실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오프로드도 갈 때도 많고 장점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SUV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엔진이 디젤로 쓰거나 이럴 때 소음도 많이 났었고 그다음에 너무 커서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거를 개선한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컴팩트한 SUV도 나오고 가솔린 모델들도 나오고 디자인들도 되게 많고 옛날에는 SUV가 되게 제한된 모델만 있었는데 모델도 워낙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갖다가 많이 준 게 SUV가 가지고 있는 SUV 붐이 일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질문 들어와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많으세요 테슬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의 만듦새 자체가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또 많이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19 사태 등등으로 해서 이동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든 데다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환경이 지금 중요한 이슈겠느냐 이런 인식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전기차에 대한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지 그거는 되게 단기적인 전망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유럽도 그렇지만 워낙 자동차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에 너무 과중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막아달라 이런 청원도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주사 맞추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트렌드는 역시 전기차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트렌드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테슬라는 더 갈 가능성이 테슬라가 가진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좀 검증해야 될 볼 점도 좀 분명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포지션이 있긴 한데 나중에 경쟁이 좀 격화됐을 때 과연 이게 소비자들의 만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아직 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반품입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워낙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는 저는 좀 어렵습니다 테슬라를 제조업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제조업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좀 약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보관들이 있거든요 보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 그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예를 들면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면 구글이 됐다 애플레이든 이런 회사들이 맘먹고 뛰어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게 아쉽게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헤매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과 같이 이제 왈파벳이자 웨이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뒤처진 상태고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올해 여름에 전기차 모델 중에 아이디3라는 세단 모델을 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내놓는다 정상적으로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딜레이 될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 쪽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유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게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워낙 메카닉적인 그런 쪽에만 치중을 했던 거고 전체적인 기업의 시스템이라든가 문화가 소프트웨어적인 건 아직까지 조금 따라가기가? 네 조금 어려워요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사서 물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를 산 적이 없어요 저는 테슬라를 안 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별한 제 브랜드에 악감적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실제 탄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음새 만듦새 마무리 이런 게 이게 정말 대량 생산하는 차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나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현재 자동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죠 당연히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까 공장도 잠깐 박지영 차장이 셧다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 한번 살짝 좀 브리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월달이 안 좋았고 3월달은 그것보다 더 안 좋았고 4월달은 3월보다도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한 20%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했고요 3월달은 40% 정도 감소를 한 상태고요 몇 프로요? 40%요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4월달은 북미나 유럽에서 뭐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는 코로나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좀 더 안 좋아 보인 상황입니다 혹시 왜 한참 막 품 잃었던 공유차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 어떤 남이 탔던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신차를 사거나 잃을 가능성은 그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모양이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과연 전체 자동차 수요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히 미미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뭐 이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막 아마 우리도 지금 개소세 인하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세금 인하라든지 뭐 할부 무이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장려할 거 아닙니까? 네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한국 같은 경우는 6월까지 개소세 인하가 됐는데 연말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원래 올해 6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2년 연장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노후 경차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환경 규제에 따른 페널티 부여 이런 것도 조금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도 가능한 자동차 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방안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혹시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막 시작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몇 유럽의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질 때 비교적 더 안 좋아질 때 우리의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기 전까지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 어느 한 자동차 회사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그게 좀 더 오래돼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회사가 캐시가 다 소진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기에도 어려워졌을 때 그때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과거 2008년도의 경제 위기를 보더라도 최소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가야지 그런 정도의 현상이 나올 거고 그 이전까지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부품 회사가 됐든 아니면 만든 회사가 됐든 이런 데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은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거는 주가와 현재 실적이라든가 전망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전체적인 걸 웅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로만 본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황만 본다면 언뜻 손이 나가지 않을 거고요 다만 주가도 상당히 많이 과도하게 반응한 회사들도 많고 그 회사들 중에서 망하지 않을 회사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위기만 지나면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 네 선별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차피 오신 거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자동차 관련돼서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이런 업종 이런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이런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게 좋겠다 그냥 알려주고 가시죠 지금 자동차 회사를 투자를 고려를 할 때 사실 모든 자동차 회사들 한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다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현대 자동차랑 현대 도비스만 보셔도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그게 그만큼 매력적이군요 네 매력적입니다 주가가 조금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6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워낙 쌌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지금 PBR 기준으로 0.3배 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대 모비스도 0.4배 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지금은 뭐 특별히 막 뭘 막 고를 필요도 없는 상황 밑에까지 가서 뭐 이 업체 물론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더 덜하고 그래서 반등도 못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알짜 회사인데 워낙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작은 기업까지 못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회사들 주가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대형주 플레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쌍용 어때요 쌍용?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냥 어때요라고 여쭤보기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러면 쌍용자가 지금 마인드라가 이제 빠진다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은데 약간 뭐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빠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협상용 카드라기에는 그 새로 누가 들어오는 거 그 사업까지도 자기가 도와준다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산 정부의 지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네요 아 이거 조금 뭐 어려운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쌍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죠 솔직히 아 네 네 네 네 단지 그냥 회사 문제만이 아니라 또 뭐 여러 분들의 또 이런 것들이 걸려있을 수 있으니까 회사 자체도 좀 부담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은 좀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 GM 대우는요? GM 대우는 GM 자체의 이제 미국 GM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 GM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중국 비중이 높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남미라든가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북미 쪽이 수요 자체가 셧다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뭐 당연히 많이 빠졌고 현대차 만큼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GM이 당장 망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당연히 GM도 저력이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전부터 구조조정을 꽤 열심히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자 쪽 이런 쪽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GM에서 그 GM 대우가 한국 GM 있죠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만 충실히 수행한다면은 뭐 한국 GM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르노 삼성의 예전에 뭐 누가 그러셨더라 자꾸 이제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로그였나요 네 니산 로그 니산 로그 같은 거 빼고 뭐 이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전에 한 몇 달 전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요전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르노 같은 한국 르노 같은 경우가 과연 그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한국의 르노는 뭐 이렇게 아주 독립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별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글로벌 생산 판매 계획상에서 그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네 하나의 이렇게 좀 생산 기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이런 좀 약간 전략 기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르노 삼성 한국 공장은 그냥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키우는 이런 느낌보다는 르노의 전체적인 생산 여러 공장 가운데 꽤 잘 만드는 공장 중 하나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르노의 전체 글로벌 계획 전략상에서 봐야지 한국 르노만 따로 떼놓고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전략은 뭔데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각자의 전략이 있겠죠 누구나 전략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우리 업체들 빼놓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업체들은 대략 정리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한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업체들도 가끔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방문해 보시면 실제로 뭐 느껴진 온도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될 것 같다든지 아 이제는 좀 더 이상 여기서는 힘들 것 같다든지 이런 실제 업체들의 어떤 목소리나 온도 같은 건 좀 어떤 편입니까 지금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대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후로는 전화 통화 정도로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전에 봤을 때는 그냥 완성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이 반응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좀 분위기도 내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글로벌로 이제 수요 감소 현상이 나오니까 좀 약간 비상 상황이 지금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부품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 회사는 아니겠지 좀 다른 예외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생산 활동 자체가 한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후로 생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따라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로 거의 판매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 쪽의 비중이 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전체 자동차 업종 내 이익 수준 이익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마진 레벨 자체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회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올라온 질문들 자동차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 짧게 소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까? 무디스 이런 쪽에서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무디스라든가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에서 글로벌 모든 자동차 회사들 대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수요 감소 현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 검토하고 있다라고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이건 뭐 심각한 이슈는 아닌 모양이군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좋을 거는 없죠 왜냐면 일단 채권 발행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향후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금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라고 해석을 해서 현대자동차만 이렇게 어렵는 거 아니냐라고 확대 해석하시는 거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자사주를 411억 원 매입했습니까? 네. 주식을 샀죠.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다 합쳐... 아니 기아자동차는 빼고 현대자동차랑 현대모비스 주식을 817억 정도 샀습니다 817억이요? 네. 817억이었고요 정확하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406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411억 정도 샀습니다 한 5일 정도 걸쳐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샀고요 평균 가격은 현대자동차는 7만 원 초반 정도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13만 원대 정도가 평균 단가입니다 이게 사비로 산 거예요? 네. 사비로 사셨습니다 몇 년 받는 배당금도 꽤 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저희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부회계 런... 사람보다 똑같아요. 걸렸어 하나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돈이 오고 가는 단위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 그럼 수백억 받습니까? 배당금? 뭐... 그 정도에... 너무 워낙 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들고 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네. 여튼 사비로 사도 충분히 살 만큼 사셨군요 자사주 817억 원 정도를 매입을 했으면 이게 주가에 바로 영향을 좀 줍니까? 일단 사고 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살 정도로 싼가라고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지금 주가에서 산다라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샀다라고 해석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대주주와 같이 간다는 마음에서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사서 지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분율이 그래서 현대자동차 2%고요 현대모비스 0.3%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현대자동차랑 현대모비스 시가총액이 워낙 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몽구 회장님 지분을 또 나중에 상송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지금도 최대 주주는 정몽구 회장님입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몽구 회장이고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고요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또 기아자동차가 또 들고 있고요 지금 찍어서는 순환출자 네 순환출자죠 이거 안 벗어납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결하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도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현대모비스를 분할하고 현대글로비스랑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기타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서 합병이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향후에 그걸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합병을 하다 보면 제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으려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합병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혜 종목과 이런 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몇 개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대모비스를 분할하고 현대글로비스랑 합병하는 이런 방법이었을 경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누가 수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누가 정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기업이라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최근 3개월에 평균 주가라든가 아니면 자산하치라든가 요즘에 삼성물산이랑 거기 이렇게 합병할 때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합병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 같은데? 핵심 아닙니까 거기? 일단 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있긴 하죠 아 글로비스야 글로비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답 제가 예상했습니다 내가 볼 땐 글로비스야 걸렸어 난 제 의견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합병을 만약에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추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실은 어디는 꽤나 조금 더 주가의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해가 그건 제가 한번 연구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나리오가 몇 개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특정 짓기는 좀 되게 이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몰 밑에서 준비는 조금 하군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송센재 애널리스트 오늘 좀 쉽지 않으셨죠? 네 어렵네요 어떻게 맨날 쉬운 방송만 합니까? 좀 어려운 방송도 한 번씩 하셔야죠 그 쉬운 방송 어디서 하시죠 지금? 오늘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니 저 자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희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죠 송센재 정거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나TV라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라이브도 하시고 모닝 미팅을 그냥 라이브로 다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라고 해서 주요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자기 업종에 대해서 설명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TV 많이 요즘 많이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셨어 거기에 네 많이 정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프로TV 보고 가입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침 라이브는 하지 마세요 안 돼 우리한테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워낙 좋은 콘텐츠들 많이 있으시니까 송센재 연구원님의 방송도 또 있으시고 네 저도 당연히 출연한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뭐 아침에 자동차 업종에서 발표할 때는 당연히 라이브로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녹화에서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업종 설명도 드립니다 그럼 회사에서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쉽죠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으로서 상당히 솔직하게 가야죠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많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회사 생활인데 뭐 위에서 시키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죠 방송이 또 체질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 송선재 연구원님 자동차 1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랑 같이 방송하셔서 지금 약간 가볍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1등 하우스의 1등 애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랑 방송했다고 저랑 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방금 댓글에 저 잘릴 수 있겠다고 그런 걸로 잘르면 그 회사 나오세요 저희가 채용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마침 PD 알바 하나가 필요하니까요 와서 카메라 좀 만지시고 네 알겠습니다 운전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송선재 연구원님 다른 날이었으면 조금 더 아마 우리 이 프로님이나 김 프로님이 아주 잘 좀 모셨을 텐데 하필 저를 만나셔서 제가 또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또 저를 만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잘 들어가시고요 아마 가시는 길에 저 본부장님이 문자 하나 할 겁니다 홍보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 문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toca ear kat중 азывается 이 안에서 남겨ITH 한 번 하 an 우리 human 우리 우리 своих